안녕하세요. 순천에서 2대째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조현익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1994년도부터 이렇게까지 순천에서 역사를 가지고 빵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유기농 밀가루랑 동물성 생크림 그리고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서 만든 워터를 사용하여 맛있는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작을 했을 때 옆에 주변을 뒤돌아보면서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고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해나가자라는 취지로 오픈 이후로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어려우신 분들께 빵을 만들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빵, 맛있는 빵 그리고 우리 당연히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나도차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자는 마음으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새벽부터 준비를 해서 따뜻한 빵을 꾸준히 만들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마음 편할 때 오셔서 들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